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행보를 말씀위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한 날로 험악해지고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한시도 올보러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러시아 전도여행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불쌍한 이뤄진 용원들 주님 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신과 주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36편 찾으시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봉닭의 강수로 맛이 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의를 베푸소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와 목사님께서 지금 러시아 전도를 가셨습니다 주일 날도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주님의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다 마음을 하나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집회가 또 많이 있는데요 서두석 목사님은 지금 진주 집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도 소집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10편 37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10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러면 이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미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인생은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미세라면 구원받고 믿는 사람은 새끼새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새하고 하나님하고 의미세가 행하는 행동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게시로 내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이고 또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계신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보면 새들이 하는 행동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관련시킨 것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새들이 의미세가 하는 행동하고 주님이 하시는 행동하고 관련시킨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상고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에게도 비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주주께서 직접 의미세가 하는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직접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쪽에서 교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새에 관계되는 책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사는 새는 대략 한 9천 종 정도가 된답니다 9천 종 많기도 많죠 제일 작은 새는 쿠바가 원산지인 쇠볼새인데 부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길이가 5.7cm이며 부리와 꼬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은 2.5cm밖에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작아요? 이 새가 날 때면 곤충처럼 보이기가 쉽상이다 날 수도 없는 파조는 무게가 200kg이나 되는 것도 있답니다 200kg 되지만 쇠볼새는 약 1.6g밖에 되지 않는다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새는 큰 알바트로스인데 날개의 넓이가 평균 3.7m쯤 된다 새가 크기도 크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아오는 새들의 신비로운 이동 패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언제나 같은 양상을 보인다 가장 놀라운 애는 극제비 갈매기이다 이 새는 알라스카나 캐나다 그릴란드 라플란드 핀란드 한 지역입니다 11회에서 번식하고 나서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까지 가서 겨울을 난다 비록 체중은 113g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북극에서 남극까지 날아가서 매년 같은 길을 돌아오니 왕복 여행하는 거리가 3만 5천 킬로나 된다 한 번 갔다가 들어오는데 3만 5천 킬로를 여행한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는 없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또 다른 새는 아메리카산 금은 가슴불대 새이다 알라스카에서 등치를 트는 이 새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3300km 떨어져 있는 하와이까지 날아간다 이 중에 어떤 새들은 오스레일리아나 뉴질랜드까지 여행하기도 한다 다양한 새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미 새가 알을 낳고 이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 과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는 과정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 어미 새가 새끼를 알을 통해서 부화시키는 이 과정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과정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부화가 나오면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거하고 주님께서 그리소인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조금 자라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요 그와 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소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암탉은 위기 상황에 처하면 모으잖아요 병아리들을 모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들은 위에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끼 새들은 어미 새는 위로 날아와서 돕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난 그리소인들은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에게는 중요한 것이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새끼 새는 거기에서 안식하고 거기를 피남주로 삼고 거기가 위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시평기제도 말하기를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피한 아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늘 밑에는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고 안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 새가 새끼를 낳아서 자라가면 어미 새는 그 새끼 새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나아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거듭나서 탄생하고 성장할 때 그 거듭난 그리소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새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성경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을 부화시키는 과정하고 지구 창조 과정하고 거듭나게 하는 과정하고는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이 이제 태어나면 알은 아무것도 몰라요 흑암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알이 어미 새 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만 새가 되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무와 똑같냐 하면 알이 굴러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사랑의 싸개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한번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과는 전전다르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새가 새끼새를 품는 그 과정하고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하고 똑같이 연결시켜놨습니다 지구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어미 새가 새끼 알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체도 갖추지 않는 그 알은 보면 속에 보면 형체도 없잖아요 달기를 한번 깨보시면 노른자, 흰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형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새가 그 알이 어미 품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새가 돼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형체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6일 과정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뚜렷한 형상을 지닌 지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혼돈한 겁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영혼 속에 깨달으면 그 사람이 거듭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찾아 봅시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말이 어미새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아주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는 그것을 통해서 새끼새가 나오잖아요 형치 없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퇴속에 있는 애기는 마치 알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퇴속에 있는 애기는 양수 속에 있잖아요 터뜨리고 나오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욕기 38장 찾아 봅시다 욕기 38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지구를 건물하고 비교하는 말씀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애기하고 퇴속에 있는 애기가 태어나는 것과 지구가 탄생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어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허감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길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너라 태가 어머니 태를 이기라는 겁니다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의 양수 속에 있었습니다 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최초의 지구는 물 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를 퇴근하고 애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시키고 의복을 입히고 강보 포대기로 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가르고 바다 육지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물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까지 오고 육지를 침범하지 말지니라 하고 금을 그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사람에게 의복에 해당되는 것이 구름이고 포대기에 싸는 것처럼 허감으로 샀다 하늘이 바깥이 허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5장 6부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지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새가 알을 품는 것은 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에게 괴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때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들이 알을 품고 탄생시키는 과정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한 새, 황제, 펭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제가 글에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황제, 펭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거 참 신비하잖아요 이 3월 달에 바다에서 나와서 90km 떨어진,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큰 알을 낳는답니다 물론 얼음 위에 낳는 겁니다 낳으면 배에는 배 아래쪽에 이렇게 한 겹의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피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미 펭귄은 그 알을 굴려가지고 발 위에 올려가지고 딱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겁니다 알을 딱 덮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배에서부터 이렇게 가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덮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아버지 펭귄에게 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펭귄은 자기 발 위에 이제 얹고서 그 알을요 깃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미 펭귄은 쏜살같이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어미 펭귄은 아비 펭귄은요 알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저자리에 서가지고 언제까지? 부하될 때까지 그 사이에 어미 펭귄은 바다에서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이 부하될 때 어미 펭귄이 정확히 돌아오는데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는 시간대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미 펭귄은 어름 위에 수백 수천의 펭귄들이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은 자기 새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 볼 때 비슷비슷하잖아요 알아내는 것도 희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점 소화시킨 그것을요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겁니다 하루만 넣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체인지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비 펭귄이잖아요 달려 나가서 또 실컷 먹는 거면 2주 동안에 먹고 난 다음에 배에 잔뜩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먹이고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계를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걸 겨울 내내 반복해서 키우는데 그거 신비합니다 어미 새가 그 알을 부화시키는 그 과정 보면 하나님이 주신 죄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꼭 비슷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품어준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탄생할 때도 사랑을 통해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이 튀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입 벌리는 거 보셨죠 저도 옛날에 그 제비 저희 집 밑에 처마에 제비가 이렇게 있을 때 새끼가 입을 벌리는 게 맞는데 입을 그냥 쫙쫙 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 제비는 넣어주는 거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 봅시다 10편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예국 땅에서 인도해 낸 여우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마 입을 가장 넓게 최대한 벌리는 것이 있다면 새일 겁니다 새 새끼일 거예요 새는 입을 넓게 벌잖아요 어미 제비는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새가 입을 넓게 벌잖아요 벌리고 그러면 어미 제비는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새끼새가 하는 건 뭐예요 입만 여는 거예요 입만 넓게 열면 채워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어미새가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입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쪽으로 활짝 여는 것이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영혼의 입입니다 마음의 입입니다 마음의 입을 넓게 열라 사무하는 영혼이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무하는 사람은 입을 넓게 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냐 하면 간절하게 영혼의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즉 사무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죠 10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사무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건 풀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소인들이 적당하게 먹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술 충만하려면 술을 적당히 먹어서 충만 안 됩니다 취하도록 많이 마셔야만 술 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채우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무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채워준다는 얘기는 꽉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고 안 채워지면 내는 다른 것을 구하도록 되는 겁니다 10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3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의 계명을 사무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내가 주의의 계명을 사무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교제가 잘 됩니다 사무하는 사람에게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참으로 주님의 도움을 바란 사람을 궁수로 돌려보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자신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는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사무하고 입을 여는 사람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충분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10편 143편 6절입니다 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무하나이다 마른 땅은 비가 꼭 와야 되잖아요 그처럼 마른 땅같이 비가 오기를 갈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를 사무하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 미물인 그 의미새도 새끼새가 입을 열 때 채워줄 줄 아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성교에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도 마음이 닫히고 성도 쪽에도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어쨌든 간에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가 모임 가서도 마찬가지 모임 가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면 누구 입을 통해서는 간에 채워주실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채워지는 게 없을지라도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채워줍니다 마음과 영혼을 주님 편으로 활짝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새끼가 부화되어 가지고 조금 자라면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원 받은 사람은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처럼 틀림없이 훈련시킬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우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독수리는 높은 벼랑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 중에 어떤 종류는 본능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종류의 독수리들은 벼랑 위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알을 놓을 때요 밑에다가 가시던 불 같은 것을 놓는 종류도 있답니다 가시던 불 그리고 이제 집브라이 같은 것을 올려놓으면요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면은 어미 등을 태우고 어미 등에 타도록 요구하는데 그 새끼가 어미 등을 타지 아니하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가지고 어지럽혀가지고 기어코 어미 등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시던 불 같은 것이 있으니까 발에 찔리는 게 어떻게 할까요?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어미 등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등에 태워가지고 하늘을 높이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 죽겠다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독수리가 날아가서 밥 받아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왕중의 왕을 만드는데 이 과정하고 이스라엘 배성들을 에지트에서 건지는 과정하고 연결시켜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지트에서 낳은 겁니다 에지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에지트에서 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지트에서 평안하게 살면 에지트에 나오려고 할까요?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지트 바로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게 일종의 가시입니다 보금자를 막 흐트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배성들은 노예 생활하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부러워 지져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배성들은 에지트는 도무지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절실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등을 타고 에지트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추레극기의 19장 찾아 봅시다 1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추레극기의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새끼 새들이요 둥지에서 둥지가 흐트러지고 가시에 찔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미새 등을 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배성들은 에지트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에지트는 찌그찌그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되어 갔다면은 하나님 등을 탈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인생에게 가시와 슬픔과 사방이 콱 막히는 그런 상황을 주시냐 하면은 오직 주님의 등을 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왜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냐 하면은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셨죠 호세야사 찾아 봅시다 2장에 2장 6절부터 7절까지 12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시로 인생길을 막냐 하면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의 실림은 아프잖아요 인생의 하나님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의 덤불을 계속 해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을 쌓아서 쾅 막아버리는 거예요 담을 쌓아 저러 오기를 찾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까지도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이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 연이하는 자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사랑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 봤자 결국은 험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저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니라 그래서 새끼새가 어미 독수리 날개 등을 타면 데리고 와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렸다가 죽으려고 하면 받았다가 또 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배성들이 에지스 나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40년 동안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이스라엘 배성들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반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라도 하시고 또 충분히 주시기도 하시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의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대의를 능기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김하여 하나님이 등에 태워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뭡니까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새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킵니다 독수리의 새끼인 한해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인 한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해는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병기 8장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긋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줄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줄이게 하셨다가 또 하늘 양식을 먹이셨잖아요 목마르게 하셨다가 또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 주님께서 어떤 때는 사람을 드셨다가 높여 올렸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미새가 떨어뜨리는 것처럼요 저 밑에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10편 찾아봅시다 10편에 그런 말이 있죠 102편 9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죽게 해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런데 계속 던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드셨다가 던지셨다가 또 풀어주시고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요하는 상하게 하시다가 또 낫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짓밟히게도 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배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배성들을 가나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가나한 축복이고 이 가나한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확 떨어뜨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너무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받쳐줍니다 독수리가 빠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밑에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격이 말씀했잖아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찾아 봅시다 23장 37절 예로살렘아 예로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둘러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안해도다 주님께서는 예로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보내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막 날개를 벌게 되면서 빨리빨리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품 안에 딱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 달려들어도 물어 뜯기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물어 뜯기면서도 새끼를 보호합니다 새끼 보호하는 모든 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안해도다 병아리들 보면 꼭 사고치는 병아들이 있어요 병아리들도 그런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암탉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면 좋은데 의미 명령을 즉시 순중하고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엉뚱하지도 않은 병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히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중에도 꼭 사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꼭 그런 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 지옥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계속 부르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 크게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클리에시아 교회는 멸망의 도성에서 불러내어진 바 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으실 때 그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어미 닭이요 새끼 병아리들을 딱 품고 있을 때 새끼 병아리들이 고개 속 내밀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요 어미 닭 품 안에 있는 병아리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주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지금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모아서 하나로 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저 위에 다 모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날개를 풀다거리면서 돌아오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이런 것을 보셨죠 성경 로마서 10장 찾아봅시다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하니 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손 벌린다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순종치하니 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들어오는 것까지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26장 2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2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르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미 닭도 병아리들이 위기 상황에 지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들어오게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잠으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새들은 날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비 새들은 새끼 새들이 아직 날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위기 상황에 처하면 새들은 날아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그리소인들은 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사야 31장 보시겠습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새끼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미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새처럼 날아와서 초자연 쪽으로 구원하리라 사방이 다 막혀도 그리소인들은 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소인들은 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거예요 만주의 아버지시라 곧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소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지프트에 나와서 에지프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땅에 있는 양식은 못 먹었지만 하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되잖아요 위에 문을 여사 곤세 있는 자의 양식을 먹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소인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것들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그리소인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야고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171페이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있는 인격과 똑같은 분을 우리가 똑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셔도 그림자도 없으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묻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도 돌이켜보면 주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벌써 세상에 딸려갔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신물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야고버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애굽 땅하고 가난한 땅이 틀립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물을 끓여서 농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땅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땅은 아무리 밭을 열심히 개관해놔도 하늘이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인 거예요 에집트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소인들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소인들은 반드시 위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배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전해서 가난한 땅 집어넣느냐 하면 가난한 땅은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땅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소인들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왜? 새는 위에서부터 날아와 도울 수 있는 것처럼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주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주님이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10편 18편 찾아봅시다 6절 18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많은 환란에서 건져내셨도다 홍수가 나서 사방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죽어야 될 때 헬로콥터가 날아와서 구해주면 되는 것처럼요 제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셔요 반드시 피하기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큰 물에서 환란입니다 큰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새끼가 날지 못할 때 어미새가 날아와서 초대적으로 돕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어리고 약하지만 주님이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10편 144편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44편 7절 10편 14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위에서 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큰 환란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도움을 믿는 겁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조치해 주시면 언제든지 근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위에서 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구원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환란과 역경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속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소인들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사실은 그리소인입니다 사람이 그리소인이 약해 보이지만요 가장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 제일 용감해지는 것이 그리소인들인 거예요 그리소인들은 스스로가 자기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대한 상황에 부대치고 사방이 꽉 막히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이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붙으시고 나를 도와주고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알았냐면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 광야에서 쓸쓸한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낀 거잖아요 사도바울도 간복해서 그걸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소인들은 어렵게 되면 될수록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고린도서 4장 찾아 봅시다 그리소인들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세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그 끌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질그러세에 불과합니다 진흙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면 등치가 아주 크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도 오면 그런데 그것도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교통사고 한 번 만나면 문무색이 되면 완전히 절망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 간에 질그러세에 불과한 겁니다 그 영혼 몸이 전부 다 약한 거예요 충격을 안 받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충격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소인들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세에 가졌으니 우리 속에는 보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알리아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리소인들은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그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위에서부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소인들은 주님이 위에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면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소인들은 위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위를 보면 거기에서 모든 소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10편 62편 찾아 봅시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에 2절과 6절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2절에는 크게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고 6절에는 크게라는 말이 없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조금은 유동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유동이 조금씩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유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 나중에는 6절에 말한 대로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조금이란 게 빠졌죠 나무도 어릴 때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무가 굵어지고 커지고 하면 흔들리는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 모든 소망과 영광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기대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고다 경하리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저울에 달면은 익김 후 불면은 익김이 더 무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절대 의지하지 말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신앙생활하는 쪽에서 천한 자 높은 자 하나도 기댈 것이 못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울에 달아오면은 익김보다 가볍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겸이다 속이 등등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과 치고 되느냐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마라고 되죠 10절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빠져나가도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군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주도다 군능을 가지신 분이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주님이 내 사정은 모르실 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실 모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머리털까지 주님이 다 세셨습니다 오늘 머리털 몇 개 빠진지 세 보셨습니까? 안 세 보셨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되었나니 그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농담하지 마라 하신 분이 농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내 속사정 중에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사정을 다 하시면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쓰자 보시겠습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우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바꿔 말하면 그리스인 중에 암흑에야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암흑에야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야곱아 이스라엘을 할 때 자기 이름 딱 집어넣고 읽어야 됩니다 안다 그 말입니다 21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는 성경책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럼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한해는 그리스인들은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로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도움 믿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의 날개 아래는 새의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새는 거기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 있고 그게 피난전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주님 날개 밑이 우리 피난전거입니다 그래서 루스는 이방자였지만 무합 저주받은 지방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듣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봤습니다 그때 부하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을 주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루스는 비록 무합 여자고 저주받은 여자지만은 주님 그늘 밑에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 주님 날개 그늘 밑에 들어오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는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그늘이 있다는 것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늘 황새 세 종류 중에서 그늘 황새는 나무 위에 이렇게 새끼가 부하되어 나오면요 그 더울 때는 자기는 햇빛을 다 맞으면서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그늘을 지어줍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루키 2장 찾아봅시다 루키 2장 2장 12절 40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부흥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부흥하시기 원하며 루시 시어머니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복량을 잘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부흥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스는 온전한 상을 받았습니다 10편에 보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느라의 감추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세상에서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를 지키듯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의 나를 감추사 10편 17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그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10편 17편 8절을 찾아 봅시다 17편 8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의 감추사 10편 57편 1절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극률에 계시고 나를 극률에 계셔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10편 61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영혼이 주의 장막에 그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63편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불어리이다 그래서 어미새 날개 그늘 밑에 있는 새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늘이 있으니까 안시키고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소인들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면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끼가 자라면 어미새는 뭘 원합니까 새가 나는 거 보기 원하자 새끼가 튀어났는데 이게 자라도 날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미새는 실망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했고 성장해가는 만큼 그 그리소인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새는 날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군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렇게 말했죠 새들이 항상 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도 앉습니다 앉지만 주된 무대는 하늘이잖아요 그리소인들이 땅에 살고 있지만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군창에는 새가 날아라 거듭난 그리소인들은 살리심 받은 사람이고 살리심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받은 겁니다 골로세서 3장 쓰자 봅시다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소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소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새가 날지 않고 둥지에 있는 한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가 날기를 시작하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훨씬 더 넓은 전망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그리소인들이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리소들도 새들처럼 높이 날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그 눈이 멀리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눈이 멀리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독수리 같은 눈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소를 위하여 받는 능족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모세 눈이 어두웠으면 눈이 어두운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에지프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잠시 죄악의 낙 에지프트의 봄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걸 위해서 피트적이 싸웠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 백배 천배 만배 억배 낫죠 잠시 죄악의 낙보다는 영원한 즐거움 성경에 영원한 즐거움이 나옵니다 거듭난 그리소연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기로 주님 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지프트의 모든 부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도대체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에지프트의 모든 보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가장 크게 고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베드로도 비록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 베드로는 자기는 부족했지만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금을 못 버립니다 내가 어부가 생겹인데 금을 못 버립니다 금을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비모는 베드로 갈릴리 호소가에서 물고기 잡고 먹고 살다 죽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위대해졌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귀는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일종의 새입니다 그래서 세상 짐승들은 땅에만 사니까 볼 것을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새들은 날아다니면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린소인들은 금새뿐 아니라 내세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죄에서 구별을 대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이죠 죄에서 구별되라고 말해요 구별되라 죄에서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님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100여 마리의 새들이 윌리엄 펜 동상 밑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밤에 이동하다가 부딪혀다 죽은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낮게 날았습니다 너무 낮게 날 대 높이 날았으면 높이 날았으면 부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린소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너무 낮게 날기 때문에 세상 만사에 너무 쉽사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편 74편 19절 쓰자 봅시다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 잊지 마소서 10편 기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에 삼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삼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삼비둘기가 들짐승에게 안먹힐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하면 땅에는 잠깐 앉아있고 자꾸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볼 수 있잖아요 너무 낮게 날다가는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세상 덫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린소인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물론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고정되면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느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적은 지나갑니다 주님 제일인편에서 가까워졌으니까 아내가 있든 없든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시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생활하는 중에서 무슨 문제 같은 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너무 고민하고 괴롭힐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 영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쁜 사람도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 주님 주시는 기쁨 아닙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울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이라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정말 마음과 생각을 단순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막 연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시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할 때 그쪽에 성경 추구하라는 말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위에서 내려온 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저자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은 성경 추구하라 그 말도 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 말씀을 사무하고 주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린애는 기차역 설 때마다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설 때마다 계속 내리고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 왜 기차역 설 때마다 내리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관사거든요 쫓아 내려가서 아버지 얼굴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또 와서 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 서다 보시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 편에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수록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일 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못하는 게 생기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즉시 고백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비참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신화생활하는 속에서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이번 주에는 안 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날 그 주간 특별히 잘 못 살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야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라 그 말도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은 불우심의 왕을 상을 쫓아가라 그 말도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말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용원을 건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사무화하고 사는 것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위에 계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우리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정기할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으로 자같이 변기하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 지옥에는 진짜 미소코리아가 없게 들어가니까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생각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기에 심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허화가 범죄하니까 땅을 저주하시니까 뱀도 원래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배로 다니고 흉측하게 바뀌잖아요 바퀴벌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유심히 본 적도 있습니다 보면요 참 흉측하게 생겼어요 바위 같은 거 한번 들려도 보면요 벌레들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았을 때 저주받았으니까 모습이 흉측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데 보면 마귀 같은 흉측한 모습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사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마귀도 흉측하게 정말 저주받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자들아 그랬는 게 나오잖아요 복받은 사람은 얼마나 남답게 바뀌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엄청나게 멋지게 바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에볼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영원한 축복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날의 여우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보라 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보라 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녹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가졌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우와께서 시원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도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날이 주님 제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제림하실 때 높은 데서 높은 군대 마귀 세력입니다 마귀 세력을 변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보라 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이게 음부잖아요 구원 한 번 사람은 몽땅 음부에 갇혀있다가 여러 날 후에 천눈한국 끝나고 난 다음에 게시록 입장에 말한 대로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만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우와께서 시원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도들 앞에서 장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 보호자가 베벌려있고 24장도들이 앉았다고 되어있죠 그게 신약과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들 앞에서 신주 신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대로 주님이 어미새라면 우리는 새끼입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부하되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주님의 도움으로 자라는 만큼 더 크게 살아보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높이 날아가면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더 함은 할수록 책임감을 더 깊게 느끼고 처음에는 자기 가족만 생각했는데 자기의 이유까지 더 멀리까지 생각하게 바뀌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 온전히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하니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러시아에 전도형 떠나신 이완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큰 적산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고통하는 분들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시네 밤깊고 비바람 무러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시리로다 주 날개민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민 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주 날개민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민 주 날개민 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고 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주 날개민 주 날개민 주 날개민 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민 주 날개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